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입단 폭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앞으로 김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윤 대통령 대회가 더욱 군옥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명 씨의 입단 폭로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명 씨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명 씨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을 잠재울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전정근근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친한계 의원들은 김여사의 행보 자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김여사우 담론 국민의힘 대해주는 김여사주 Since When Mark CJ